지난 시간에 파동 방정식의 솔루션의 일반적인 모양은 x 플러스 마이너스 vt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x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부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동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파동이 지금 이러한 파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이 움직이는데 그 옆방향으로 지금 이런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만큼 v의 속도만큼 움직였습니다. 이게 v의 속도만큼 움직였다고 할 때 지금 만약에 지금 어떤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이 파동의 그 위치, 이 파동의 그 지점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x1에 있던 게 똑같이 x2로 옮겨 간 거죠. 그래서 다른 시각에 있는 같은 위치라는 거죠. x1과 x2가 이제 파동의 다른 시각, 시간은 다른데 위치는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x1 마이너스 vt1 이거는 지금 물론 이거의 함수기지긴 하지만 이제 이거는 지금 x2 마이너스 vt2와 이제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t2에서 x2에 있는 지점 그리고 시간 t1에서 x1의 지점 이게 사실 파가 지점하는 그 위치가 같은 위치라는 거죠. 이제 x2는 x2는 x1 플러스 v의 x1 플러스 v의 t2 마이너스 vt1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시간이 이제 t1에서 t2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t1보다는 t2가 시간이 더 크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은 얘가 x2는 x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x2는 x1보다 커서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f가 x2 마이너스 vt 라고 하는 거는 얘가 파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얘가 반대로 얘가 x2 플러스 vt 같은 이유로 해 가지고 살펴보면은 또 이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왼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 조화진행파 얘가 하모니칸이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것이 그 하모니칸 트래블링 웨이브거든요. 지금 이게 사인과 코사인으로 이제 진행파긴 한데 사인과 코사인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조화진행파. 이제 하모니칸 트래블링 웨이브. 하모니크 트래블링 웨이브. 그러면은 여기 g가 xt. 이게 g0의 사인의 원래는 얘가 x 마이너스 vt 이렇게 쓰는데요. 실제로는 여기 앵글의 그 앵글의 단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디밍젠리스 단위를 가져야 돼서 이 앞에 이제 k가 붙습니다. 그래서 k가 붙는데 여기가 웨이브 넘버죠. 왜냐하면 웨이브 넘버는 람다분의 2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얘가 그 요 밑이의 역수의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길이의 역수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디밍젠리스가 돼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g0의 사인의 kx 마이너스 kvt 이렇게 되는데 kv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g0의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하모니칸 트래블링 웨이브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kv가 오메가가 되고요. 주기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죠. 이제 그러면은 오메가가 아까 이제 kv여서 kv 분의 2파이. 그리고 t는 원오버 f죠. 얘가 원오버 f. 그리고 k는 람다 분의 2파이죠. 람다 분의 2파이. 그래서 v는 k분의 k분의 오메가를 보면은 k분의 1하면 얘가 람다 f가 됩니다. 얘가 k분의 2파이. 그래서 지금 요런 거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이 람다 f 파장하고 파장하고 진동수의 곱이 바로 속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하모니 트래블링 웨이브의 솔루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다 넣어보면 이 g0에다가 sin k가 이제 2파이의 람다 분의 2파이니까 람다 분의 x 마이너스. 오메가는 얘가 이제 오메가는 t 분의 2파이가 돼서 t 분의 2파이는 앞으로 나가서 t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요게 이제 이제 디멘젤리스한 디멘젤리스한 값이 되고 이제 2파이니까 라디안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하모니칸 트래블링 웨이브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음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음파의 속도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공기는 전형적인 그 종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롱이튜느러 웨이브 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피스톤을 이제 우리가 여기 피스톤이 있구요. 피스톤을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거죠. 피스톤을 앞뒤로 움직이면 얘를 여기서 이제 그 다이아미터가 A구요. 여기서 그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가 A고 여기서 이제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근데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 얘가 그 파동 공기의 파동이 밀소 밀소가 이제 될 거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밀한 부분 소한 부분 밀한 부분 소한 부분 이런 식으로 공기의 파동이 쭉 이제 여기가 이제 밀한 부분이구요. 색칠한 부분이 소한 부분 그래서 밀소 밀소 부분이 이렇게 계속 이어서 파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그때 속도가 이제 V의 속도로 지금 나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의 여기 한파장이죠. 이게 람다 한파장이구요. 지금 지금 이러한 그 공기층의 변이 공기층의 변이를 우리가 S라고 표현을 하면 공기층의 변이 S라고 표현하면 얘가 SM 이제 최대 변이 그리고 얘가 하모니카하게 코사인 KX-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이때 이제 공기층의 최대 변이는 파장보다는 작습니다. 이게 지금 공기층의 최대 변이가 지금 여기 이게 지금 SM에요. 여기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람다 번화는 작게 되구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벌크 모듈루스 예전에 한번 벌크 모듈루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벌크 모듈루스 벌크 모듈루스의 정의는 우리가 어떤 그 압력의 부피 변화 부피 변화가 있으면 그 부피 변화에 대해서 부피가 변화된다는 것은 압력의 변화가 있는 거죠. 압력의 변화가 있는데 이때의 개수로써 나타나는 것이 벌크 모듈루스입니다.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있으면 압력 변화가 있는데 부피가 줄어졌을 때 압력이 증가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요. 그거의 개수가 바로 벌크 모듈루스 B에요. 그래서 벌크 모듈루스는 마이너스 V에 델타 V분에 델타 P 이제 이런 이게 벌크 모듈루스죠.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있을 때 얼마만큼 얼마만큼 압력이 달라지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벌크 모듈루스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압력의 변화 이때 이제 우리가 피스톤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압력에 변화를 줬잖아요. 압력에 변화를 주면 이때 벌크 모듈루스 벌크 모듈루스는 얘가 3차원적으로 눌리는 거기 때문에 주로 유체에서 사용하는 양이고요. 영스 모듈루스는 고체에서 사용을 해요. 이제 리니어 컴프레션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고체에서는 영스 모듈루스 유체에서는 벌크 모듈루스를 쓴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V는 볼륨은 밀민저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델타 V는 A 델타 S 그리고 이런 말그대로 거야 거리 거리 델타 X 대냐면 공기ches 두 개 대antry 공기 층 을 상승 sac 으로 till ulo A 델타 X 가 되고 델타 v 는 a 델타 s 가 되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b 에다가 어 파셜 x 파셜 s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 공기층의 변이가 얼마만큼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코사인을 미분 했기 때문에 이거는 b k s m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이제 그래서 요거를 그 최대의 압력 압력 변화 델타 pm 이라고 하면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가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압력 변화도 파동의 형태를 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압력 변화도 파동의 형태를 띄는 거죠 압력 변화도 예 파동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대 압력 변화 이때 최대 압력 변화 pm 은 이 b k s m 이제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k 는 이제 웨이브 넘버 를 웨이브 넘버 고 그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유체에서는 지금 v 가 뭘로 주어졌으냐면은 음 원래 이제 끈 같은 경우에서요 끈에서는 이 v 가 square root mu 분의 t 이렇게 주어졌죠 mu는 이제 라인 리니어 라인덴스티 이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 고체에서는 영스 모듈러스 써 가지고요 v 는 로우 분의 y 이게 영스 모듈러스 그러니까 여기 어 분명 여기에 square root 안에 들어가 있는 분모는 mu는 끈인 경우에는 리니어 차이 리니어 매스 덴스티 여기는 고체에서 고체인 경우에는 여기 그냥 덴스티 3차원의 덴스티 그리고 영스 모듈러스 그리고 유체에서는 유체에서 v 는 로우 분의 벌크 모듈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얘가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끈인 경우에는 그 했듯이 이걸 가지고서 유체도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참고 삼아 그래서 여기 f 는 으 힘은 압력은 압력은 단위 면적분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f 는 p a 델타 p a 가 되죠 그리고 이건 f 는 m a 델타 m a 이렇게 되죠 그리고 델타 m 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밀도 곱하기 a 델타 x 이렇게 되고 델타 x 는 로우 a 델타 x 는 v 델타 t죠 v 델타 t 그래서 이거는 음 로우 a v 델타 t a 인데 a 는 속도의 시간적 변화 그래서 델타 t 가 서로 캔슬되면서 로우 a v 델타 v 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벌크 모듈루스 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v 에 델타 p 오버 델타 v 로 우리가 했는데 델타 p 는 얘가 델타 p 델타 p 는 위에서 보니까 델타 p 를 a 가 서로 캔슬되면서 로우 v 델타 v 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v 는 v 는 a 델타 x 인데 델타 x 는 v 델타 t 이렇게 되고 그리고 델타 v 는 델타 v 는 a 델타 v 델타 t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벌크 모듈루스의 absolute value absolute value 는 얘가 v a v 델타 t 그리고 델타 v a 델타 v 델타 t 그리고 델타 p 로우 v 델타 v 그래서 보면은 어 이 x 로 캔슬되죠 이렇게 이렇게 캔슬되고 이렇게 캔슬되고 그래서 그리고 a 도 캔슬되고요 그래서 로우 v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v 가 지금 square root 로우 분의 b 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벌크 모듈루스는 벌크 모듈루스는 로우 v 제곱이 되거든요 로우 v 제곱 그리고 이 델타 p m 가 이 맥시몸 pressure difference 는 로우 v 제곱 k sm 이었죠 여기 b 가 지금 로우 v 제곱 이기 때문에 b k sm 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화학 시간에 보면은 뭐 이제 보일의 법칙 샤르레 법칙 배웠죠 이제 그거는 이제 pv 가 일정하다 압력과 볼륨이 일정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일의 법칙 샤르레 법칙 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데 여기에다가 실제로는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이상기체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상기체 인 경우는 pv 는 일정한데요 이상기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다 익스포넌트 감마가 붙습니다 여기 그 조기에 지금 우리 단열 과정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출이 없는 경우에 pv 는 일정한데요 v 에다가 감마 라는 익스포넌트가 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물질에 따라서 이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붙는 뭔가 그 개수죠 그러니까 개수가 아니고 익스포넌트 우리가 지수 지수입니다 그래서 양변은 이제 v 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요 dp dv v의 감마 플러스 감마 p v 에 감마 마이너스 1 은 0 이렇게 되면 dp dv 의 v 플러스 감마 p 이콜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벌크 모듈러스를 보면 마이너스 v 에 dp dv 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dp dv 얘가 이제 감마 p 가 되는거죠 얘가 감마 p 지금 우리는 뭐를 구하려고 하냐면 속도를 구하려고 하는거에요 그 공기의 속도 공기의 속도 공기 중에서의 음파의 속도를 구하는게 우리가 목적인데 얘는 이제 로우 분의 b 였잖아요 로우 분의 b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감마 p 를 집어넣으면 되는거죠 그래서 스크루트의 이 로우 제로 라고 합시다 로우 제로 감마 p 요게 바로 이제 그 요게 공기 중에서 음파의 속도에 해당되는 속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도씨 에서 실험적으로 감마는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거에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감마는 1.4 하구요 이때 이제 p 압력은 1기압이니까 1.013 곱하기 10에 5승 뉴톤 퍼미터 저거 10에 5승 파스칼 그리고 이때 공기 밀도는 1.3kg 퍼 세제곱 센티미터 입니다 그래서 v 를 계산해 보면은 공기의 속도는 0도씨 에서 330 그리고 일반 상온 에서는 350 정도가 돼서 350 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의 속도는 0도씨 에서 330 그리고 그 일반 상온 에서는 350 정도가 돼서 350 미터 퍼 세크 정도가 된다고 여러분들 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그 대기 중에서 사람의 귀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소리에 대한 압력 변화 여기 델타 p 소리에 대한 압력 변화는 얘가 28 파스칼 이라고 합니다 이게 1키로 헤르츠에서 이때 최대 변이 sm 은 얼마냐 그러니까 이 소리 음파의 최대 변이가 얼마만큼 됐냐 하는거죠 여기서 이제 델타 pm 이 그 가장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감당할 수 있는 델타 pm 은 얘가 로 v 제곱 ksm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v 는 k 분의 오메가 라고 했고 k 는 얘가 어 v 분의 오메가 는 2 파이 f 이제 이렇게 되어서 지금 로에다가 로에다가 어 음 v 제곱 k 는 v 분의 v 제곱 에다가 이제 v 분의 2 파이 f sm 이렇게 하니까 로 v 2 파이 f sm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최대 변이 sm 을 구하는게 목적이죠 그래서 sm 은 2 파이 f 2 파이 f 2 파이 f v 로 분의 델타 pm 이렇게 되는데 이때 델타 pm 에 지금 28 파스칼 이구요 그리고 2 파이 에다가 1 킬로 헬스 니까 10에 3승 헬스 그 다음에 속도는 아까 0도씨에서 330mps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밀도는 1.3 킬로그램 퍼 세조곱 미터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얘가 1.0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미터 그러니까 얘가 10.4 마이크로 미터 정도가 이 소리의 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4 마이크로 미터 정도가 이제 공기의 떨림이 발생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막은 이제 이정도 그 10.4 마이크로 정도의 그 떨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이제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파동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파동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에너지 우리가 파동의 에너지는 이제 얘가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능파의 질점의 운동에너지 지능파가 있는데 그 질점의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1 델타 m 그 어떤 그 델타 m의 그 질점이 얘가 지축으로 움직여 있기 때문에 vg의 제곱 이제 이렇게 쓰면요 2분의 1 델타 m은 mu delta x 로 쓸 수 있죠 mu는 line density 그리고 vg니까 이제 얘는 g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g 가 그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g x t 는 이건 이제 g 제로의 sin k x 마이너스 오메가 t 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 미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카이네틱 에너지의 위치 카이네틱 에너지를 x 로 미분한 거 카이네틱 에너지를 x 로 미분하면 얘가 2분의 1 mu의 파셜 g 파셜 t의 제곱이 되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보면은 2분의 1 mu에다가 얘가 그 g 제로 g 제로 오메가 코사인 k x 마이너스 오메가 t 물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지만 그 제곱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2분의 1 mu에 오메가 제곱 g 제로의 제곱 코사인 제곱 k 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끈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요 끈에서의 요게 바로 이제 델타 x 여기가 델타 g 이렇게 끈이 이제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때에 그 끈이 얼마만큼 움직이는가 이게 끈이 델타 l 를 보면은 지금 요게 지금 지금 요쪽이 요거 요거에서 그 길이가 지금 요 길이는 스퀘어로트의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g의 제곱입니다 이게 요건데 지금 그거에다가 마이너스 델타 x 요거를 빼줘 빼줘야 실질적으로 얘가 얼마만큼의 그 얘가 얼마만큼 음 요기에서 요기에서 요거만큼 이제 빼준 거죠 이제 그 값을 여기다 썼습니다 요게 이제 끈이 얼마만큼 늘어난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에다가 요기 델타 x 로 뽑으면 이거는 1 플러스 델타 g 오버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델타 x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 바이너미얼 세어롬으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근사적으로 이 델타 g 보다 델타 x 가 이제 크다고 가정을 하고 난 가정을 하면 얘가 델타 x의 1 플러스 얘가 2분의 1 2분의 1의 델타 x 분의 델타 g의 제곱 이렇게 될 수 있죠 요게 이제 이거 전체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델타 x 그럼 델타 x가 서로 캔슬되면서 2분의 1의 델타 g 오버 델타 x의 제곱 델타 x 얘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에다가 이 장력 장력에다가 얘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력에다가 장력에 그 사실은 이제 장력에 얼마만큼의 얘가 그 늘어났는가 이제 끈이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이제 그 그게 바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될텐데 델타 l이 바로 요 2분의 1 t의 파셜 g 파셜 x의 제곱 델타 x 얘가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du dx 하면 2분의 1 t의 파셜 g 파셜 x의 제곱 이제 얘가 이렇게 돼요 근데 v 제곱이 mu 분의 t라고 우리가 알 수 그때 아까 계산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du dx du dx du dx 하면은 t가 2분의 1의 mu v 제곱 나오고 요거를 제곱을 하니까 역시 g를 x로 미분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x로 미분을 하면은 여기서 k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k 제곱 g 절호의 제곱 코사인 제곱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mu의 오메가 제곱 g 절호의 제곱 코사인 제곱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어서 얘가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의 카이네틱 에너지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요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랑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때 에너지 변화 이 x에 대한 에너지 변화는 얘가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x 변화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mu의 오메가 제곱 g 절호의 제곱 네 코사인 제곱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v가 vk 가 오메가 잖아요 오메가 는 이제 vk 라고 하는 이제 그 소식에 그거에 의해서 오메가가 됐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의 그 평균 에너지 이거의 평균 에너지는 시간적인 평균 시간적인 평균 평균으로 하면은 얘가 u의 오메가 제곱 g 절호의 제곱 에 얘가 평균 시간 미분 코사인 제곱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될 건데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그 시간 미분 하면 얘는 2분의 1이 돼요 뭐 이거를 제가 따로 계산하지 않을 거고요 아마 나중에 이제 공업수학이나 수리물리 시간에 얘가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를 시간적분하면 얘가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m 의 오메가 제곱 g 절호의 제곱 제곱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파워 파워는 파워는 에너지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그 dt 는 그러니까 x 는 vt 그러니까 그리고 x 는 vt 고 이제 t 는 v 분의 x 이제 그래서 얘는 v 의 d e d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m 의 오메가 제곱 g 절호의 제곱의 v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파워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음파가 만들어내는 파워가 이렇게 됩니다